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새삼 느끼는 것들이 많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나이가 들면 왠지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움직이는 것이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어진다. 또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미루는 스스로가 보일 때도 있다. 젊은 사람과 나이가 든 사람은 단순히 나이만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DNA 자체가 바뀐다고 한다. 체질이 아예 바뀌는 것이다. 생각은 똑같이 살아있지만 몸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에 매일매일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수칙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감으로써 침체되는 생활을 벗어나야만 한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실생활에 적용하면 활력있는 노후를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생활수칙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토대로 나만의 생활수칙을 만들어보자. 첫 번째 일단 나간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서 하기보다는 집에 박혀서 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도 좋고 시장이나 장터에 가서 왁자지껄한 상황을 직접 몸소 느끼면서 세상의 활력을 얻어볼 수 있다. 사실 일단 나가는 것은 정말로 바깥에 나가야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언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읽고 싶은 책 혹은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일단 바로 구입해버리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만 한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야 된다. 마당발이 될 필요도 사람을 깊게 사귈 필요도 없다. 여러 사람, 각계 각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때로는 그냥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날 수도 있지만 친한 친구를 계속 만나서 얻는 활력 못지않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얻는 활력도 대단히 많다. 늘 만나던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배울 것도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기운과 상황이 주는 기운이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형태에서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된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단순한 짧은 만남이 주는 새로운 기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젊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만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대화를 나누고 수다를 떨므로써 활력을 얻게 된다. 세 번째, 나눠야 한다. 나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티브앤테이크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하지만 특히 많이 베풀어야 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나눠주기도 해야 한다. 베푼다고 하면 돈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베풀 수 있는 것은 사실 많고 다양하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에는 크게 일곱 가지가 있다.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웃음의 공덕인 미소, 공손한 태도로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마음의 문을 열고 남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온화한 눈빛,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의 짐을 들어주는 등 몸으로 남을 돕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지 않고도 남을 헤아리고 알아주는 마음이 있다. 이 일곱 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베풀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고 지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했던 일들만 반복하고 맨날 같은 장소에만 있으려 하고 항상 만나던 사람들만 만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실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만의 생활수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확실히 젊어지고 열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큰 원동력이 된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 활기차고 힘나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